자, 오늘 시상을 인기상, 장려상, 가창상, 특별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영예 대상 순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축하자들이 기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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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상 3팀 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호식 MBC 음악감독님, 수베디 여그라즈 추진위원장님, 이철승 지택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발표하겠습니다. 2018 만푸 대한민국 이주민가요제 첫 번째 인기상, 연을 부른 허른스킨씨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김호식 MBC 음악감독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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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니 유바나 사이тер입니다. 두 번째 인기상입니다. 장봉을 제기합니다. 오빠가 조언을 부른 마시르십니다. 축하합니다. 수상은 수진이 여러분의 추진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기상을 받으신 분은 트로피오와의 모션을 하셔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상은 정말 인기상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 세 번째 당신이 그리운 얼굴은 유하린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은 이천승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하실 유하린씨께서는 트로피오와의 50만원을 수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가창상 3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만포추진위원장이신 강재현 추진위원장에 필리핀 국립문화예술단 지휘자이신 사몬트 알프레드 알잘...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체가 처음 알아보기 힘드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하강사람들 같은 파도말이 어려워요. 괜찮아요.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스펠링을 잘못 써줬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가져가세요. 대본, 대본. 양해 접시를 드릴게요. 원래 생방송의 묘미가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녹화방송의 롤리즈야 이게. 여러분 박수하고 계세요. 떡볶이는 롤리즈팀의 선거자분들입니다. 여러분 긴장이 되시나요? 누가 이랠거 같아요? 우리의 롤리즈! 저희는 다시 하셨죠? 다시! 누가 이랠거 같아요? 우리의 롤리즈! 준비된 시간 다시 한 번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어서 가창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창상 3팀을 발표할건데요. 시상은요. 만포추진위원장이신 강재현 변호사님, 필리핀 국립문화예술단 지휘자이신 사몬트 알프레드 알란씨, 그리고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윤진구 이사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2018 만포추진위원장이신 강재현 추진위원장이신 강재현 추진위원장께서 선고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위원장이신 강재현 추진위원장이신 강재현 추진위원장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가창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창상! 정택분씨입니다. 부른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이죠,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은 필리핀 국립문화예술단 지휘자이신 사몬트 알프레드 알란씨입니다. 자, 마지막 가창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의 날을 부른 일본의 도심 히야마 유지씨입니다. 수상은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윤진구 이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송국이 부실수 부탁드립니다. 트라우피와 3명분 5천만원을 시작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quedar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끊었다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 두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KB하나은행 노태곤 부장님과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첫번째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참가번호 12번 나는 아미를 부른 인도네시아의 이 나인팬들이다. 여러분을 축하해 받으세요. 시상은 KB하나은행 노태곤 부장님입니다. 장려상의 시상원씨 팀은 쇼핑왕 100만원의 시상원을 축하드립니다. 2018 만투 두번째 장려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장려상 장려상 참가번호 11번 나아가도는행을 부른 카이씨입니다. 시상 여러분, 경남도의 시상원을 들어오면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 만투 특별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시상은 풀만호텔 태전만 전무이상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018 만투 특별상 참가번호 11번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끈극히 가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18 만투의 시상원입니다. 특별상 시상은 풀만호텔 태전만 다시 끊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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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찍고 모두에게 라이치트입니까? 알겠습니다. 500만투 주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8 만투 특별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상 시상은 풀만호텔 태전만 전무이상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018 만투 특별상 참가번호 8번 완이화양입니다. 소수 구역시상은 시상의 풀만호텔 태전만 전무이상께서 수고를 해주십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예쁜 꼬마아이가 트루피와 임시 상징 등과 수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박수 수정 시상에 수신 풀만호텔 태전만 전무이상께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긴장되세요? 아 이 분들 중에 아직까지 손에 트로프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노래 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다 떨립니다